네, 이번 순서는 주간 검색 종목 TOP5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 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많이 검색하는지를 찾아서 그 각각 다섯 종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와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개인 투자 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으셨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전에 8만 전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6만 전자까지 하락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 변함없습니다. 빠른 반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바닥 잡는 흐름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어땠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이 좀 불안하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아래로 밀었었던 큰 소급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 외국인의 뭐죠? 공매도입니다. 요즘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리니까 개인 투자 분들께서 굉장히 분노에 찬 글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공매도 폐지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실은 공매도가 폐지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 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대부분 상방배팅을 하니까요. 개인이 공매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순기능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처럼 지수가 부담스러울 때는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언급들은 다 차치하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가에서 신규 매수나 분할 매수를 노리실 분들은 지금 당장 말고 바닥을 잡고 좀 완만하게 반등하는 시기 혹은 외국인의 공매도가 줄어드는 시기 이 시기에 공략하시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실 건데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연초 정도에는 회복 가능하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기는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더 급격하게 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 최소한 저점 잡는 시기에서는 삼성전자나 SK아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고 보니까요. 지금은 수급 문제가 너무 크다.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언제 진정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 시기가 오면 신규 분할 매수 혹은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은행주, 은행주를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KB금융입니다. 지금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대체적으로 은행주와 보험주에는 수혜죠. 이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방송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설명을 이제 한번 간단히 해드리면요. 금리 인상이 왜 은행주에 유리할까?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뭘까요? 예대 마진입니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내가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1%를 주고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3%로 배긴다. 그럼 3-1, 2, 2%의 마진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구조입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예금 금리는 빨리 올릴까요? 적게 올릴까요? 예금 금리는 진짜 천천히 올립니다. 조금씩. 대출 금리는 팍팍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금과 대출 간의 마진이 더 크게 벌어져요. 어땠을 때?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구조, NIM,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 이게 바로 은행주의 실적 개선 요인이다. 라는 거죠. 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규제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출에 제동을 걸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내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낮아져요. 그럼 그 부분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확률을 따지면 90% 이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 부분을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행주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금리 인상 수혜 이런 거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절대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아웃퍼포먼스 하는 상승도 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은행주를 계속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신규로 매수해서 내가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은행주를 산다는 건 올바르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세트럴 가이, 한국항공우주, 지금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또 잠잠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테마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탑5에 제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제가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검색을 하셨다는 거예요. 검색을 많이 하셔서 검색 상위권이 랭크 됐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주 산업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투자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뭐 꼴랑이 5억, 10억 지원하지는 않겠죠. 한 번 지원할 때 몇 백억, 몇 천억 조단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연속성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장기적인 플래곤으로 진행되지 단기에 딱 하고 마는, 치고 빠지는 이런 식의 정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항공 테마에 거대한 돈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분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성장주 순환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여전히 가치주가 주목받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주는 누가 봐도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꿈을 먹고 사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한 번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번째 종목을 볼게요. 이번 주 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펄어비스입니다. 최근에 보면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나 게임빌, 펄어비스 이런 몇몇 종목분들이 완전히 테마주성에 급등락을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K-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사막 M이 중심 게임입니다. 중국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죠. 사실 중국은 아직은 한국 게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판호 발급 추이를 보면 해외 게임은 요즘에 판호 발급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발급이 진짜 적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게임 딱 해주고 어쩌다가 뭐 하나 딱 허가해주고 아직도 국내 게임이 중국에 딱 진출할 때 문이 좀 막혀 있어요. 중국 시장은 우리가 들어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인구가 너무 많고 또 게임 이용 인구 자체도 많고 게임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이시 중국 버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 검은사막에 대한 기대감, 중국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일부 게임 주로 수급이 오버슈팅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연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추세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죠. 신규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상승을 누려보는 관점 그 정도로 보셔야지 투기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 개인 취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입니다. 쇼박스인데 쇼박스에 나온 기사가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 기대 이 부분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1위도 찍고 후속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게 시즌 2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 실제로 봐도 시즌 2는 나온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쇼박스로 조금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슈팅됐다가 금방 죽지 않아요. 한 번 슈팅돼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고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계속 올라서 50%, 100%, 200% 수익이 났다. 그럼 200% 났으니까 어 이제 200% 났네 이제 빠져야지 이게 아니죠. 그게 300%, 400%가 갈 것 같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는 내가 수익이다 손실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느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느냐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종목이 이제 잘 움직인다고 한다면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하면 기술적 분석상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한다 이런 전략은 되는데 꾸준하게 어쨌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수익을 최대한 끝까지 누리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너무 초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원칙만 가지고 그 원칙대로만 매매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은 쌓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꾸준하게 좋은 정보 좋은 공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은 강의 영상 준비해 놓고 있고요. 시험 관련된 내용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QR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방으로 초대돼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다양한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